아산시가 상생 소비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모바일 아산페이 추가 적립 이벤트를 실시합니다. 이에 따라 5월 한 달 동안 지역상품권 착앱 또는 아산카드로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한 합산액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일 경우 2만 5천 원, 100만 원 이상인 경우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. 추가 적립금은 1명당 1회 한 해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